아 장훈씨 너무 먹어요. 뭔지까지 모르겠네. 밥 먹으러 왔어. 김밥 먹는 게 나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 권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까 주문했는데 김밥하고 라면 지금 다 준비됐죠?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자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형님 김밥 맛있데요? 네? 아 직접 이렇게 김밥을 마시는 거예요? 네 이야 식당밥만 한 20년 먹었는데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집 천반데요?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오늘 광주에서 밥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음 좋아 아귀찜 2만 5천 원 숭살 아귀찜 해물찜도 팔고 꼬치우묵 김밥 라면 순대 얼마예요? 김사장님입니다 아 또 겁나 싸요이 오늘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나 현금 드리고 갈랍니다 원래 내가 카드하는데 오늘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내가 현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기사님 거 지금 잠돈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사장님 그냥 놔두시고 오늘 음식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나머지 그 3천 원은 키핑하든지 사장님 오늘따 커피 한잔 사드셔 나 시간 없으니 갈랍니다 네 리ort 막 Pik밤 이렇게 그러나 이제 한국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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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